안녕하세요 야구로그 줄여서 로그입니다. 7월 31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이었는데 롯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 조용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롯데가 트레이드 마감일에 조용히 지나간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번째, 메꿀 곳이 너무 많다. 솔직히 지금 롯데 선수란을 보면 야수 쪽에서는 김민석, 윤동희를 빼고 제목스를 해주고 있는 선수를 찾기 힘들고 이 둘이 지키는 중견수와 우익수를 빼고 나면 구멍이 아닌 포지션을 찾기가 힘듭니다. 투수 쪽에서는 선발 불펜할 것 없이 솔리드한 선수가 너무 부족하고요. 트레이드 한두건으로 인해서 지금 롯데의 구멍을 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조용히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트레이드 선수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롯데가 팔 생각이 있던 없던 간에 롯데와 관련한 트레이드 논의에 대해서는 김민수와 지시완이 포함되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다수의 팀은 김민수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하죠. 따라서 트레이드 마감 이래 이 선수들을 이용해서 팀의 약점을 조금이라도 보강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죠. 이유는 최근 김민수나 지시완의 폼이 너무 안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밀 카드가 좋아야 받아올 카드도 좋을텐데 지금의 둘의 성적을 보면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세번째로는 단장의 성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가장 큰 트레이드였던 키움과 LG의 트레이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이정후가 시즌 아웃되자마자 과감하게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최원태를 팔고 이주영, 김동규,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LG는 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유망주 둘과 무려 1라운드 지명권 패키지를 꾸려서 당장의 약점을 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키움과 LG 간의 트레이드는 승자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확실한 것은 두 팀이 서로 간에 바라는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롯데로 포커스를 돌려보겠습니다. 롯데는 외부 FA를 3명 꽉 채워서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성적을 내겠다고 선언했죠. 따라서 LG 키움 트레이트에 빗대서 보면 LG처럼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채우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롯데의 성민규 단장은 당장의 성적을 위한 트레이드를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즉정감을 내주고 미래를 취하는 트레이드를 주로 해왔습니다. 이런 성민규 단장의 성향을 보면 롯데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과감한 지출을 하면서 빅네임을 영입할 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이유가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롯데가 조용하게 보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민규 단장 체제 하에서는 롯데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빅네임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는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